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요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철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버가를 깨아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 서미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부마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헐그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건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랑 당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됩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은 개성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축복과 약속이 개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개성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복과 은약을 개성한 사람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축복은 개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한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갖지는 못했듯이 목사와 장로의 자녀라고 해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겠지만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 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국으로 도피하여 낭패를 겪었던 과정을 반복합니다 1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유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도피하는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창조적이고 개척적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선친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을 가정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흉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더 괴로워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흉년을 피해야 된다는 현실에 굴복합니다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애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고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비 멜렉이고 수도는 그라리입니다 2절을 보세요 요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조건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건과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기건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좋은 복은 없습니다 복이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있겠다 라는 말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가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씨 가운데 먼 훗날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갈등이 오고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5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축복과 성숙과 믿음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젖은 나무가 타듯이 연기가 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끝내고 나면 정말 자유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설명입니다 그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날에 그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서 애굽은 가지 않지만 그랄도 떠나지 않습니다 기건이 있는 땅보다 그랄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깊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한 번도 전도와 철냐기도와 새벽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서치고 만나지만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피하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는 아내가 예쁘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이니 다른 남자들이 탐하다가 보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두려움이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7절을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우리 옛말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을 이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남자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자는 아내를 이용하고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합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덜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버가를 깨아낸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말미야마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으므로라 아멘 자기 아내를 깨아놨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데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부끄럽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인이 목사를 걱정해줍니다 이삭의 경우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는 건들지 말라고 명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삭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로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중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비겁해서 같이 잡혀갈까봐 두려워했고 안 따라가자니 괴로워서 거리를 저만 치두고 쫓아갑니다 그는 새벽에 뜰에서 불을 쬐다가 두 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두 번째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런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12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요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그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백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백배는 최대한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백배의 수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적 복은 물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헐그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의 아비멜레까지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아비멜레기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붙었는데 이삭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 중 하나는 정말로 축복받고 싶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원망이 오면 얼른 그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불평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벌레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다 헐걸 집어넣으면 설그머니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벌레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항심으로 아버지가 하던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고 가면 결국 아버지가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손만 대면 복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뺐다가 설설 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과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호두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와도 IMF와 같은 위기가 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삭과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손을 댄 우물마다 물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뺏기고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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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